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신축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 이번에도 전신화와 비슷하겠다. 4가지 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28살이 되시는 개유생의 닭띠분들이에요. 마지막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작년에 20년도에 무언가의 변화, 변동이 많았고 결정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자리 자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 자리로 딱 묶여버리는 수정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서 마음의 병을 많이 얻거나 내 자리가 이직이 되거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서 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형국에 들어가 있는 갇히는 수정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많고 이분들은 인간 때문에, 인간의 구설 때문에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끝까지 받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21년도까지는 신축년까지는 나가는 삼지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구설, 몸수, 움직임들에 다 막힘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회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묶이는 수정에서는 내 자리를 잘 잡고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동의 계획이 있으시고 조금 변화를 주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7살이 되시는 일축생의 소띠 분들이에요. 이분들 내년에 신축년에 문서를 잡는다든지 뭔가 집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금전의 손실을 보는 형국이라 그래요. 이 금전의 손실을 본다든지 좀 크게 봐요. 내가 여태까지 조금 모아놨던 돈 뭐였던 돈 그런 돈들이 나가는 형국이라 이분들이 별로 좋대 소띠에 있는데 소띠가 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래요.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수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들어와 있고 내가 내 자리가 드석드석을 할 텐데 그것은 진짜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런 결정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완전 떠서 그 자리를 잘못 잡으면 금전의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 금전의 손실이 크면 마음의 병까지 같이 얹겠죠. 그러면 이 하늘과 망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서 잘 상의해보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사생 뱀띠 45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뱀띠가 2020년도에 묵은 삼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뱀띠분들의 제일 큰 특징이 구설의 관제였어요. 몸수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구설 관제 사고수로 굉장히 힘들게 보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2021년이 되고 나서부터도 이분들의 구설 관제 사고수는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가 조금 변동이 되고 이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좀 인간 말조심 특히나 말조심 그 다음에 내가 좀 오지랖 피시는 분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오지랖을 좀 금지하셔야 돼. 문서투자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절대 안 돼요. 이분들은 안 돼요. 다 같이 나가버려. 나가는 삼재 같이 싹싹 쓸어서 나가버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사람 만나는 일 좀 조심하시고 뭐 어차피 코로나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회수 좀 줄이시고 집안에서 내가 좀 도를 닦는 느낌으로 조금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내년 하반기로는 이분들이 뱀띠분들이 괜찮다라고 그래요. 상반기 때까지만 좀 조심하세요. 개축생에 49살 되시는 소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도 이제 소띠에 맞아서 9살까지 같이 딱 합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안 좋은 거는 몸에 건강에 병원 갈릴 일 내 몸에 칼 갈릴 일들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금전의 파탄. 금전이 여기저기 찢어질 일 완전히 손실이다보다는 여기저기 찢어 밝혀질 일들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이분들 이별수 사람과의 이별 부부들 간의 이혼 그런 것들 시기 질투 구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수까지 맞아서 더 그러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상반기가 아니라 1년 내내 내년 1년 내내 조금은 조심하시고 자중하셔야 되는 격이 있다. 문서의 이동 변동은 하실 수는 있어요. 변동수가 들어왔어. 그런데 너무 내 느낌을 내 촉대로 이거 가서 후딱 해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신 판단을 요하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갑자기 흐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안 좋지만 내년 수에 들어 2021년 수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그 막힘이 더 더딛게 내가 현실적인 체감은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 수에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기운 내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9살 소띠 분들은 내년에 투자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년 수에는 몸을 살이라는 형국이야. 그렇게만 조금 지켜주신다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